딱 들어갔더니 애기 뿐요. 기저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뭐지? 우리를 먹나? 붓고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서 온 M&I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여러분 나정TV의 나정입니다. 나정입니까? 내일이 나정입니다. 네, 여러분 윤설미 채널에는 처음 보시는 우리 나정TV. 하지만 설미하고는 아주 기똥찬 인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초창기 안보 강의를 하면서 설미랑 짝꿈으로 배정받은 애기. 배정받았죠? 배정받았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이런 분이랑 해서 너랑 해. 너랑 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려 4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사실 그때는 정말 살도 안 찌고 마심했었는데 나도 그랬어. 애를 낳고 나니까 난 지금 또 이제 임신하고 나서 한 3kg, 3kg 이렇게 쪄갖고 대한민국 와서 내가 지금 50kg 넘어가기 지금 처음인데 아 그래요? 숨이 차네. 이게 숨이 차 죽겠어. 막다리는 몸무게가 10에서 15kg 찐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네. 아우 진짜 무슨 살찌는 게 뭐 그렇게 일입니다. 요즘 살찌고 빼는 게 일이더라고요. 토크에 이제 중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임신하고 살찌는 건 별술입니다. 네. 그래 별술이죠. 먹을 게 많아서 살찐다는 게 어디야. 북한에서는 엄마들이 임신하고도 먹을 게 없어서 논밭에서 애기도 논밭에서 날 정도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 입덧하면 입덧약이 다 있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때는 없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한데 병원에 가니까 우사 선생님 말이 더 웃겼어.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참지 마시라요. 하하하하하하 예? 그래 조선시대? 뭘 왜 그렇게 참느냐고 임신분은 약먹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임산부 다 처방하는 입덧자식이 있습니다. 아니 저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짜로 알았어요. 천국이요. 네. 강의할 때도 임신하고 또 강의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어도 못 놔요. 너물어져 있다가 강의 갈 시간이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이야... 정신력으로 보지는 거죠. 경명가? 경명가? 네. 완전 천국입니다. 약을 먹었더니 입덧 다시 알아주고 그냥 먹먹기가 뿔른 게 순찰 뿐입니다. 하하하하 네. 최근에 근황 우리 좀 얘기를 해봤고요. 또 우리 나정티비를 모셨으니까 나정티비는 북한의 군 인민군 북한에서 말하는 강철의 무적의 필승의 하하하하 좋다는 건 다 들어요. 갑자기 숨이 차올라와요. 그 말 들으니까 숨이 차올라와요. 하하하하 그 위력한 네. 백존백승 하하하하 무패 하하하하 백존백승 말로만 백존백승이지 그 맨날 백존백승을 하다 보니까 근데 북한인민군은 인민들하고 백존백승 하다. 그렇죠. 내가 살려면 인민군 다 뺏어가지고 인민들은요 백존백승의 강철의 영장이 이끄시는 인민군대이기 때문에 염소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대제도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네. 이런 글도 써놓고 가요. 하하하하 그게 뭐죠? 그게 그 썰이 있죠.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염소 풀주러 나가는데 염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염소가 어디 갔지? 하고 찾았는데 편지가 한창 있더랍니다. 딱 봤더니 인민군대 아저씨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따라갑니다. 하고 딱 쏘올더랍니다. 그래서 엇! 염소 있었구나. 하고 돼지우리 딱 가봤는데 돼지도 없더랍니다. 또 돼지도 그런지 봤더니 염소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돼지도 가라갑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북한의 인민군대는 염소와 돼지에게 말을 시킬 정도로 글을 안길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백전백승 강철의 영장이 이끄는 군대가 아니고는 세상에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뭐 염소하고 돼지한테다가 한글을 쓰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인민군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인민에게는 아주 무적표승이고 그렇죠. 무패! 언제 싸우잖아 백전백승하는 이 인민군대에서 직접 인민군 생활을 하다 오신 분이라서 오늘은 진짜 그 강철의 영장인 인민군대를 보고 대한민군의 갑자기 또 언니가 막 쳐주니까 어깨가 또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 그 인민군을 보고 대한민국 국군을 또 유일하게 보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강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또 요만큼 작아지죠. 어 국군 이야기하면 갑자기 요렇게 되는 하하하하하 우리 나정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거짓대 국군은 왕자님 왕자님이랍니다. 저 왜 이러는지 도대체 강철의 영장들의 군대가 거짓대라니 이런 3대 멸조 갈로 반적 반역자 이런 말 북한에서 했다고 하면 네 또 나도 모르게 3대 멸조 하지만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Q&A가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국군 처음에 저랑 같이 갔잖아요. 국대를 같이 갔을 때 몰랐습니다. 저는 피엑수가 있다는 것 자치도 몰랐고 피엑수가 언니가 그랬잖아요. 부대 가든지 야 피엑수 들렀다 갈까? 딱 나 요즘 고참이니까 근데 피엑수도 정훈 장관님이 장관님 피엑수 좀 들렀다 가도 돼요 하고 말아와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얼굴에 관상이 나타나죠. 기분이 이렇게 생클 생클 웃는 분들은 끝나고 피엑수 잠깐 들려도 돼요? 여성형품 좀 살려고요. 이렇게 딱 그러면 아 네 고사님 부대에 들어왔던 분들은 피엑수를 갈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몰라서 제가 야 피엑수 한번 풀고 가야 돼. 여성형님 무조건 타고 가야 돼. 여성형님 뭐하는 거야? 근데 사실 피엑수가 면세를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군인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공간인데 나도 피엑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싸게 파는 데다. 아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싸게 판다 하기 때문에 그냥 국정 가격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국정 가격이 맞는 소리 그게 아마 국정 가격이에요. 그 세금을 떼고 주는 거니까 아마도 그래서 피엑수를 딱 들어가는 순간 나성이는 그냥 이렇게 던져졌어요. 왜냐면은 다른 부대들처럼 뭐 먹을 거라던가 필수품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교육단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억 잘하네. 가족들도 들어갈 수 있는 피엑수가 있는 겁니다. 딱 들어갔더니 애기 분뇨 기저귀 진짜 깜짝 놀랐네. 어? 뭐지? 분뇨를 먹나? 부끄름 가장 놀랐던 것이 제가 애기를 키웠잖아요. 어 맞아요. 애기 엄마. 기저귀를 다 사서 쓰다보니까 그게 무슨 기저귀가 있어. 아니 근데 그 기저귀 사실 이거 쿠쿠 기저귀 잘 하지 않았어. 사실 너무너무 나아. 그게 아니라 기저귀를 보고 알았지. 저는 애기를 쓰다보니까 브랜드가 똑같았어요. 바깥처럼 또 하기스 기저귀 딱. 하하하하 그래서 저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시중에 사는 것보다 절반 가격이나 싸더라고요. 너무 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저귀를 좀 어 맞아요. 어느 정도 사갈 수 있냐고 하하하하 그래서 기저귀를 샀던 기억이 나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또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소주. 소주가 엄청 싸잖아요. 양주. 양주도 엄청 싸잖아요. 양주도 싼데 소주하고 맥주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신기하더라니까. 펑클렌징이랑 얼마나 싸워. 그런 거는 가서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규정이 있어요. 화장품도 한 사람 다섯 개씩 밖에 맞아요. 살 수가 없는데 소주하고 맥주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크림이랑 비싼 크림들도 있고 닥터 뭐 있습니다. 닥터 뭐 하는 크림 그리고 또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하도 우리가 그 크림을 좋아해가지고 선물로 그 크림을 장기님들이 또 보장해서 또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나는 또 국군에 가서 강의했는데 선물받아보겠는데 선물받는다고 하면 너무나 어떤 데는 대대장님들이 이렇게 한 박스로 딱 해서 주면 그 안에 PX에서 있었던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향초 향초도 있고 막 이래서 저희가 야 이게 뭐? 여기 군대니? 그랬잖아. 아니 저는 도주한 것도 받았어요. 뭘? 뭘 받았어요? 부대를 갔는데 마지막 강의 딱 끝나고 나면은 전문 장기님이 딱 그러잖아요. 대대장님께서 차 한잔 하시다고 응 맞아요. 다 그런 데 있지. 그때 또 나중에 또 모기가 올라가면서 우리 언제 대대장님이랑 앉아 보겠나 그리고 가는데 마지막에 이야기 다 끝나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소소한 거라고 딱 주는 게 소소한 거라고 소소한 거라고 애기들 밥그릇 포크 그다음에 식판 어머머 세트 처음 받았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애기 엄마라고 야 애기를 키우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되게 찐스 짱 있어. 북한에서 지금 가능한 거 아니 절대로 뭐 대대장 얼굴 쳐다도 못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PX에서 놀라고 대대장의 선물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인민군이라는 원래 군이란 인민을 채취하는 게 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으로 해봤더니 군에서 감사하다고 소종의 선물 이런 거를 받아올 때는 야 진짜 진짜 김순표 별랄하다. 그러니까 뭔가 뭔가 대우받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너무 대우받는 느낌도 들었는데 우리 나정 씨는 왔다 갔다 이제 북한과 한국을 다 봤잖아. 군 안에서는 그 북한 인민군 백전백선 강철의 영장 이끄는 그 인민군은 PX 있습니다. PX 없습니다. 예 그럼 그 군인들은 사실 뭐 다 알고 있지만 그 군인들이 거짓대라고 표현을 하는 여러 팩트적인 거를 좀 찍어줘 좀 좋은 거 같아요. 사실 뭐 국군은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이민군도 있더만 네 이민군도 있어요. 이민군도 있는데 월급을 딱 받으면 정말 조급할 사람 조금 받고 PX가서 싸먹을 사람 사먹고 하잖아요. 내 월급이니까 40만 원이에요? 또 올라요. 또 오르죠. 그런데 북한군은 월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이 170원 이렇게 된다며요? 아니 전사 때는 50원이었거든요. 50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사탕 하나를 100원입니다. 북한에 하나는 살 수 없잖아. 그렇죠. 사탕 하나도 살 수 없는 돈이고요. 50원으로 맹비내고 나면 없잖아. 없죠. 맹비나 당비 내고 나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전사 때 50만 정도 아니 50만 50원 50원 정도 아이고 납두산사람 다 됐습니다. 50원 정도 받아본 것이 끝. 그 이후로 월급을 못 받았어요. 월급이 왜 안 나요? 그래도 돈이 아니라도 그게 정식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줘야 되는데 거기서 뗄 거 떼고 나면 없으니까 아예 뭐 받아본 적이 없고요. 미리 떼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월급을 받았다가 내가 내야 되는데 바로바로다 아예 사관장에 재합니다. 그런 재예요? 임의비는 맹비 당비는 당비 그 다음에 확인 붙더니 몇 분 안 나오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수 군인상점 있습니다. 군인상점이라고는 있어요. 연대급 정도 가면 있는데 일반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 일반 병사들이 장교가 가족을 위한 상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좀 싼가요? 많아요? 상품은 많아요? 한국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된장, 소금, 치약, 칫솔 이 정도 아 그거 파는데 신고분 상점이네요. 저희 때는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부대 안에 피해수 같은 상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매대 매점 매점 개인이 돈을 좀 주고 운용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사먹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먹을까요? 가족한테서 집에서 아니면 뒷동네에 사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염소를 훔쳐다가 팔러 가 아니면 가을철에 뭐 훔쳐가시던 네. 자전거를 훔치던 그렇죠. 자전거가 제일 큰 돈이더라고요. 저는 제일 놀랐던 게 국군 장본들을 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삐까뻔져가잖아요. 떼도 너무 멋있죠. 아니 어떻게 군복 그리고 신발 군화 아니 그리고 우리 국군은 북한군처럼 고무신을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군화를 신고 다니잖아요. 네. 북한은 지하쪽인데 고무신이에요. 그것도 고무가 생고무가 아니라서 재생고무라서 마른 풀떼기도 푹 그 다리로 올라오는 참 그것도 귀해서 2년에 한 번씩 주잖아요. 네. 엄마하고 빵꾸나고 구멍나고 신고 다니는 귀여워 신고 그 부분마저도 새 신발 받을 때는 낡은 신발 재생고무를 뜯어서 제출해야만 받을 수가 당연해요. 예전에 신발 잃어먹었다 하면 못 받아요. 야 참가 홍조자라도 제품을 받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인민군이 영양실조를 걸리지 않게 10년간의 군벙무를 하고 나오려면 집에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왜 집에서 왜냐면은 내가 편하게 군벙무 군벙무는 의무제잖아요. 무조건 신고 가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하게 군벙무를 하려고 하면 집에서 장교를 하는데 뇌물을 주던지 아니면 돈을 같이 다 내가 매점에서 사먹 대한민국 국군 장병님들은 생계를 위해서 18개월 18개월 돈을 하루에 안좋아 이 18개월을 군벙무를 온전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마치고 나오려면 집에 돈이 필요하신지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장교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들이 가끔 듣는데 야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PX가서 먹고 밥을 안 먹는데요. 아우 잘난척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 원래 그 나이때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플 때 아닙니까? 근데 군대에서 주는 밥 아무거나 먹지 안 먹고 PX가면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소시, 과자도 있고 햄버거 라면 뿐만 아니라 공군 쪽에 들어가봤어요. 세상에 치킨이 배달이 됩니다. 여러분 난 너무 놀랐던게 파리마켓 들어가 있고 공군 사령부 이런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강당에 그 강의하라 딱 들어갔는데 강당 옆에다가 햄버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반반 치킨 치킨 배달 번호까지 딱 나와있습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저기 공군부대 저도 갔었는데 공군부대 PX당 빵씨에다가 타타타타타타 가지고 오더라구요. 그런데 조문장님께서 할 말씀하시더라구요. 야 너네 교육 잘 들어 교육 다 끝나고 나가면서 하나씩 갖고 나가 그래서 봤더니 이게 팬버거였어요. 요즘 초코파이 안 줘요. 요즘 초코파이도 뜨는지 북가사람들은 초코파이라 가면 한장을 하지만 예전의 군들은 초코파이도 좋아하셨다는데 지금 부대들도 초코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십니다. 네 짜장면 배달되고 난 아무 부대나 다 같은게 부대맛은 특성이 있는데 나는 하여튼 치킨 배달이 되는 데에 너무나서 야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랄까봐 어떻게 군 안에서도 치킨이 배달이 돼 PS도 PS지만 저기 해병대 저기 갔더니 편의점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하하하하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대한민국 국군들은 왕자다 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게 군 장병님들이 18개월 동안 편하게 지내라고 훈련에만 집중을 하라는거죠. 그렇지. 북한은 훈련에 집중 안해요. 북한은 먹는데 집중합니다. 그렇지. 그냥 문이 그냥 12개 돼서 식사시간만 돼도 우리 국군은 국군은 그냥 자유롭게 통과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다 배식을 해 놓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식사시간 딱 들어가서 눈이 돌아가죠. 어느 그릇에 밥이 더 높은지 염장붓고 셋쪽씩 났는데 그것도 하나를 더 높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잘 압니까? 군복무도 안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저 군복무 했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고사총이었어요. 소위 했죠. 저 이래가 또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신고상총 하던 여자에요. 제가 이 아니 불교평하지 않아요? 저는 7년과 군복무 하면서 중사로 선역을 했는데 6개월 군복무 하고 서울이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아 저는 국군과 전쟁 못해요. 무서워요. 국군. 국군 체격만 봐도 절대로 북한권 안 됩니다. 네. 인민들 한 대만 100점 100승이지. 전쟁 싸움을 딱 붙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신세만 딱 놓고 봐도 10년 동안 군복무 하면서 총을 60발 정도밖에 쏠 수 없다는 1년에 동기하기 3발밖에 못 쏜다는 저 몇 발 싸우고 전역했어요. 7년이면 6,7에 40에 한 40발은 쐈겠네요? 42발 42발 싸우고 전역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참 국군 장관님들이 한 얼마씩 쏜다는 건 요거는 비밀이라서 저희가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18개월을 하지만 10년 군복무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총을 쏘고 훨씬 많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아 진짜 오늘 또 이제 북한에 7년간 군복무 하면서 42발을 쏟아오신 분이랑 그래도 인민들한테는 자기들이 백전백승이다 하고 힘을 내미는 옛 인민군 나브렘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군이 인민군이 아닌 국군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군대 북괴라고 할 수가 있죠. 김정은을 위해서 괴뢰군이죠. 한 인간을 위해서 이제 정권을 위해서 싸우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김정은을 반대하면 죽여야 돼요. 네 왜냐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지키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날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지? 수령군요. 우리 장군님 장군님은 조국이고 조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정치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적은 따로 없습니다. 인민도 짐정한가 등지는 적입니다. 무조건 등지는 적이에요. 장군님 인민족이라는 말만 해도 바로 적이죠. 그런 인민군을 빨리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오시는 우리 나정티비의 나정 잘 오셨고요. 또 대한민국 와서 더 좋은 또 인민군을 좀 알리고 더 좋은 일을 앞으로 해나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